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이달의 인물은 후세다스지라는 일본인입니다. 일본 사람을 이달의 인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달에 2월의 인물로 말씀드렸던 김지서 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후세다스지는요.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게 주어지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그런 인물입니다. 일본 사람으로서는 이 건국훈장 애족장 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후세다스지 말고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박열열사의 아내인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네코 후미코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후세다스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게 주어지는 훈장까지 받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세다스지는 1880년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그가 15살 되던 해가 이제 1894년인데요. 이 1894년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겠다며 일본군들이 조선으로 들어갔고 그때 들어간 일본군인들이 청나라와 싸우면서 청일전쟁까지 그 같은 해 연달아서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동학농민운동 진압과 청일전쟁에까지 참여했었던 그 일본군인들이 후세다스지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사람들 앞에서 이 군인 아저씨들이 자신들이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면서 조선인 학살한 것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또 청일전쟁에서의 자신들의 활력을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마을사람들은 그걸 재밌게 들었지만 그걸 듣던 어린 후세다스지는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조선인들에 대해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반전사상까지도 일부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후세다스지가 자라나면서 묵자의 사상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자백가 중에 묵자의 사상은 겸의 사상, 차별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묵자의 겸의설, 차별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중국문화 그리고 아울러 조선에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겸의 사상을 통해서 평등사상도 이렇게 후세다스지 마음속에 자리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톨스토이에도 심취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톨스토이의 반전사상 같은 것들을 감명 깊게 받아들이게 되고 톨스토이가 지주의 아들임을 부끄러워했었던 것처럼 후세다스지도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국민임을 부끄러워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후세다스지 마음속에 평등사상, 반전사상 이런 것들이 자리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후세다스지는 메이지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했었고요. 23살 되던 해에 바로 판검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902년이었어요. 그래서 검사로 임용이 됐는데 검사가 되자마자 6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검사 시절을 거치면서 후세다스지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했습니다.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불기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후세다스지는 상부와 마찰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검사복을 벗으면서 후세다스지는 검사라는 직업은 탐욕스럽고 그리고 잔인한 직업이다. 라며 사직서를 내버렸던 것입니다. 자, 검사직에서 나온 후세다스지는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능한 변호사였고요. 돈도 잘 벌었었습니다. 그런 후세다스지가 조선인들을 위해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사회운동에 참여하겠다. 나는 법정에서도 싸우지만 사회에서도 싸우겠다라면서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기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은 노동자들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안에서 조선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그들을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1911년에는요. 조선 독립운동의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까지 써가지고 일본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어요. 이 후세다스지가 대학 시절에 조선인 유학생들과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인 유학생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거든요. 평등사상을 갖고 있던 후세다스지 시각에는 이게 불합리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서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가 조선인들 편에 서서 변론 활동을 했었던 대표적 사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28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2월 8일 날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28 독립선언을 했었던 조선 청년들 주동자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됐는데 2심부터 후세다스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주동자였던 최팔용, 송계백, 백관수 이런 사람들이 중형을 받았는데 후세다스지가 나서서 이 조선 청년들의 독립운동은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탄압하는 일본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28 독립선언을 했었던 이 주동 청년들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다가 출판법 위반으로 적용이 바뀌게 되면서 많이 감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다스지는 1921년에 자유법조단이라는 로펌을 만들게 돼요. 이 로펌을 만들게 되는 계기는 일본 안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쟁이를 하다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 편에 서서 조직적 변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자유법조단이라는 로펌인데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 자유법조단은 이렇게 좌파 조직처럼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노동자들 편에 서기 위해서 1921년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 편에 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사회주의적 또 공산주의적 그런 단체인 것처럼 또 보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23년에는요. 지난 김지서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관동대 지진이 일어나고 관동대 학살까지 벌어집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의 연이어서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이 전개가 되게 되자 이때 또 후세다스지가 나섭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자경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조선인들을 막 죽이거든요. 후세다스지는 자유법조단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들 편에 쓴 겁니다. 처음에는 학살당하는 조선인들이 막 도망쳐오면 자기 주변에 숨겨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숨겨주는 것은요. 당시 목숨을 내놓는 행위에요. 조선인들에 대한 분노가 넘치던 시절이었는데 조선인들을 숨겨주다니요. 목숨 내놓고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요. 이 사건을 좀 축소 발표했어요. 이때 학살당한 조선인들이 약 200여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후세다스지는요. 학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6천여 명이 학살당했다라며 일본 사회에 밝혔고요. 그리고 학살에 일본 군인과 경찰도 참여했으니 일본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추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아일보에 사과문까지 후세다스지가 보내요.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사죄하고 자책합니다. 이런 사과문을 보내서 신문에 실리기를 원했는데 뭐 당시 워낙 일본이 심각하게 감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실리지는 못했었습니다. 신문에 실리지는 못했으나 당시 일본인으로서 이렇게 사과문 보냈던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1923년엔 후세다스지가 한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후세다스지를 크게 환영을 했고요. 여러 차례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는 강연회를 탄압을 했죠. 못하게 했는데 후세다스지가 강연회를 강행했고요. 후세다스지가 강연회를 강행하자 일본 경찰들이 감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후세다스지가 강연 중에 조금 수위가 높은 과격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 일본 경찰들이 나서서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강연회가 중간중간 중단되기는 했으나 후세다스지는 이걸 끝까지 해냈었습니다. 그리고요. 1924년에는요. 앞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김지섭 열사의 의거가 있었습니다. 김지섭 열사가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졌죠. 김지섭 열사는 이 일을 하고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후세다스지가 또 나섭니다. 그래서 후세다스지가 김지섭 열사의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폭탄이 터지지 않았음을 또 강조하면서 김지섭 열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 박열 열사와 가네코 후미코의 재판도 진행이 됐어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요. 일본 왕을 폭탄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된 그런 사건이었고 당시 일본에서 굉장히 주목하던 사건이었는데 이때 또 후세다스지가 나서서 이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감옥 결혼까지도 후세다스지가 나서서 성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가네코 후미코가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 죽은 가네코 후미코의 유고를 모아서 박열 열사의 고향인 경북 문경에 안장하는 것까지도 후세다스지가 나서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하나의 삶이 조선인들을 위해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26년에는요. 후세다스지가 한 번 더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냐면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조선인들의 토지를 약탈하잖아요. 이 약탈은 계속 되어 왔고 조선인들은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조선의 한 할머니가 자기 땅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편말을 박아놓자 이걸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 할머니를 때렸고 이 할머니가 결국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일에 후세다스지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송사를 벌이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 토지 송사가 확산될까봐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탄압 속에서도 후세다스지는 송사를 계속 전개를 했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일본의 식민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일본 정부가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죠. 후세다스지는 일본 정부가 몹시 미워해서 결국 1932년에 치안유지법으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무정부주의 활동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활동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악랄한 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 독립운동가들도 이 치안유지법으로 많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다스지는 이 치안유지법이 가장 나쁜 악랄한 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법으로 후세다스지가 처벌을 받게 되고 변호사직에서도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1939년에는요 이 치안유지법으로 후세다스지가 한 번 더 처벌을 받아요. 이렇게 후세다스지는요 치안유지법을 싫어하고 악랄하다고 비판했는데 이 치안유지법으로 글쎄 후세다스지는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셋째 아들 후세 모리오가 당시 반전운동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후세 모리오가 반전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주목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때 톨스토이에 대해서 존칭을 썼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처벌을 받게 되고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다스지는 이 치안유지법으로 아들까지 잃게 됐는데 이때가 일본 폐망 직전이었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폐망한 후에 후세다스지는 변호사직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유법조단의 활동을 다시 재개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본 폐망 이후에는 이제 후세다스지는 일본에 남아있는 조선인들을 위해 또 살아갑니다. 조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조선인들이 선거권을 얻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1946년에는요. 조선의 민주주의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선건국헌법 초안이라는 것까지 공동집필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삶이 조선을 위해 조선의 민중과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일찌감치 우리 권국훈장이 수여가 됐었으면 좋았는데요. 2001년이 되어서야 후세다스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가 됩니다. 이 논의가 늦어진 이유는요. 후세다스지가 일단 일본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 사회주의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 때문에 논의가 좀 미적미적 늦어졌고요. 결국 논의 끝에 2004년 권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네코 호미코는 참고적으로 2018년에 권국훈장 애족장을 받아요. 그래서 후세다스지가 최초의 일본인 권국훈장 애족장 수여자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평생을 조선인들을 위해서 살던 후세다스지는요. 1953년 만 72세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이런 말을 남기고 존경할 만한 뜨거운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자 이 시간 조선을 위해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일본인 후세다스지의 뜨거운 삶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